지금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가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. 우리 국민들 2천만 명이 빚이 있는 거로 나왔는데 2천만 명이라면 사실 집집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네요. 우리가 가구가 2,300만 가구쯤 돼요. 오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.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구수. 가구수로. 국민은 5천만이지만 3시, 4시 모여 살고 1인 가구 2인 가구니까 2천만 명이 빚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가구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이 규모가 1인당 9천만 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억에 육박을 해요. 빚을 집집마다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. 이자만.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수십에서 수백만 명. 그런데 그중에서 세계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다중채무자라거든요. 두 개도 아니고 그 사람이 450만 명. 그래서 450만 명은 그럼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냐 했더니 65%를 소득 65%를 올리긴 갚는 데 쓰는 거니까 100만 원 버는데 65만 원을 올리금에 갚는 거예요. 그럼 35만 원으로는 거의 최저승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한 내수침체에서 빠져드는 거고 그래서 중순환 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. 코로나 때는 주식이나 코인 팔아서 술 먹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밥 먹으러 오고. 그런데 지금은 주식도 폭락, 코인도 폭락. 그다음에 환율까지 올라가 있죠.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 있고 원리금 엄청나게 되죠. 물가는 많이 내렸나요? 물가는 좀 내렸다가 다시. 9월, 10월 다시 올라가고. 환율이 급등하면 환율이 급등하면 무조건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. 완전 악순환이 빠져 있어요. MBC에서 본 뉴스의 제조 회사가 지금 폐업을 신고한 단순히 그냥 어렵다 신고한 게 아니고 폐업을 신고한 게 지금 1300 몇 개가 1400 몇 개인데 올 연말까지 1800 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역사상 처음으로. 옛날 군주 시대 때 왕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어려워지면 반찬을 세 가지 하고 반찬을 줄이라고 했죠. 무명 옷을 입고 그게 풀릴 때까지 임금도 그랬는데 김건희, 윤석열은 지금 국민들이 나는 좋아서 그러고 다이노조라는 민생경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민생경제가 어렵고 양상목사님 말씀같이 기업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펑펑 쓰는 건지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관심이 없어요. 말이 좋아 대통령이지 대통령 놀이를 하는 인간이잖아요. 그리고 그 위에 상황 김건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는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예비비를 330억이나 늘려서라도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. 영치가 없어서 이런 놈들이 어디서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 면 예비비 예산을 해외 순방비를 한 100억쯤 줄여가지고 전략해서 이걸로 다른 데 써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이건 폐류는 그러니까 사람이 껍데기 쓰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. 청와대에 무슨 재단을 만든대요. 월정한 청와대에 나가서 일조를 탕진하더니 300억이 든다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줄인다고 하더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오히려 더 늘려놔서 실제 금액은 늘어났고요. 특수활동비를 늘려놨죠.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돈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화폐사는 0원으로 지금 해놨죠. 0원으로 해놨죠. R&D 정말 대한민국 미래 이건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R&D사는 안 깎거든요. 이걸 5조 16%나 깎아버린 농구입니다. IMF도도 안 깎았다는데. 그런 방법이 없어요. 그냥 탄핵. 퇴진시켜 요구하는데 퇴진을 거부하고 있거든요. 난 탄핵도 싫어. 처단. 내공론은 처단하잖아 맞잖아요. 내공론은 처단해야 된다.